응 나 반한 패턴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썬 꺼져 내가 왜 네 말을 따라해야 하는 선배야 선배 생각 행동하세요 응 그럼 보지마 됩니다 그리고 꺼져 오오 나 남친 있잖아 미쳐서 알려고 니 남친한테 이르렁하니 오늘 일요일 아니었어요? 아 망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아 유부럽다라고 할 줄 아냐 그거 미쳐 잡히잖아 어디서 속기로